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군요. 맡긴 일을 잘하는 것이 멋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놀랍군요. 소문이 맞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 마음과 말이 만들어냅니다. 부활적이고 잔인한 범죄 역시 날카로운 말이 도화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행복할 때보다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말이 절제하며 대신 신주같은 지혜로운 사랑의 말들로 우리 삶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